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문 여는 병원 숫자가 어제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응급실 상황 어떤지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황혜린 기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 있는데 응급실 상황 어땠습니까? 이곳 응급실은 밤사이 심정지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놨습니다. 구급대원부터 모두가 볼 수 있는 종합 상황판에 메시지를 올려놓은 건데요. 전문의 한 명이 진료를 보고 있으니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곳곳에 있는 응급실들이 문은 열어놨지만요.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과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문만 열어놓는 수준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전주로 간 환자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광주 광산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던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로 94km 거리에 있는 전북 전주까지 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19 구급대가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2곳을 포함해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네, 문 여는 병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오늘 문 여는 병원은 전국에 3,009곳입니다. 어제보다 2만 5천 곳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내일 여는 곳도 3,300곳에 불과합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약 1,800곳만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 여는 병원이 확 줄면요. 낮 동안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로 쏠리게 됩니다. 네, 남은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도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렵다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119로 전화를 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경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 응급이나 외상센터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9만 원까지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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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